다음 문장입니다. He openly stated. 이 문장이죠. A belief in God.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하긴 그러네. 신에 대한 믿음. 그 당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전이니까. 그죠? 그리고 declared his confidence in a system of divine justice. 그리고 신성한 어떤 정의의 시스템에 대한 그의 신뢰를 선언했습니다. Before and after death. 그가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뒤에나. 그죠?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뒤에나 언제나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정의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 사법 시스템을 말하겠죠. 이거는 그죠? 을 뭐 뭐 했습니다. 그럼 confidence를 declared, 선언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일단은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입니다. 똑같은 계급의 그러니까 계급이 같은 두 개의 절이 end라고 하는 접속사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절은 2절이고, 두 번째 절은 2절입니다. s, v, o. 그죠? s, v, o. 그리고 접속사가 있고, end라고 하는 게 있고, 이긴 앞에 he가 지금 체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동사고. 다음에 목적어. his confidence in a system of divine justice before and after death. x.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구란 말이에요. 이게 np. 명사구로서 목적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퀴즈입니다. 퀴즈는 우리가 명사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공부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자 명사구, 문장 내에서는 명사 혼자만 쓰이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명사구의 형태로만 쓰이고, 그죠? 명사구는 1번 요소, determine라는 것이 반드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요소,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앞에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형용사만 올 수 있는 것만 아니라 4번 요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사구로 구성하는 4번 요소, 이거는 뭐냐니까, 형용사도 올 수가 있고, 또 올 수 있는 게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쓰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명사 뒤에서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왜냐하면 형용사가 원래 있을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아니면은 동사뒤에서, 주로 동사뒤에서, 여기 안 적혀 있군요, 아직까지. 자, 부사의 종류를 제가 적어놓은 게 어디 있을 텐데. 아, 여기 있군요. 그러니까 문장 내에 동사가 있고, 동사가 나오는 뒷부분에서 부사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전치사구. 정치사다기 명사구를, 우리는 이제부터 전치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전치사구가 쓰여있다 그러면은, 아, 부사처럼 쓰이겠구나. 아니면은 형용사처럼 쓰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장도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또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저번에 절의 계층구조와 달리 명사구의 계층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명사구의 계층구조가 뭐냐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의 명사구란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한번 분석을 해 보자는 거죠. 드로잉을 해서 같이 한번 보죠. 번호를 매겨가면서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거 보고, 나중에 같이 한번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죠. 이제 이게 히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관사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대명사의 소유격은 관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정사, 디터미너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게 1번. 그리고 캄비던스가 3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만 따로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이게, 이게 캄피던스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이클을 하고 있는 거죠. 1번, 3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좀 적어 볼게요. 1번이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그냥 1번, 작아도 제가 1번이라고 적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컴피던스는 3번입니다. 3번 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치사구는 이너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치사구. 이것저것죠. 이것 자체가 4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가 이거고, 명사구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절의 계층구조하고 동일한 원리로 지금 동작되는 겁니다. 이게 전치사구라고 했었죠? 이게 4번 요소입니다. 그럼 4번 요소만 따로 떼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3, 4로서 하나의 명사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4번 요소에 명사구에 포함되어 있는 4번 요소가 또다시 명사구가 포함되니까 그 명사구가 또다시 1, 2, 3, 4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게 전치사. 인이 전치사고 그리고 a system of divine justice 이게 명사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전치사 0으로 적을게요. 한글로 적으니까 자꾸 이게 preposition이 전치사입니다. 여기 np 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구 된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 전치사구 속에 또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따로 떼서 한번 보자는 거죠. 괜히 필요없이 이렇게 어렵게 보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번에 문장의 계층 구조를 이해를 완전히 해 놓고 그리고 지금 이 명사구의 계층 구조를 같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영어가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만능 열쇠처럼 만능키 란게 있잖아요. 어디든 어떤 열쇠든 열 수 있는 그런 만능키처럼 역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계층 구조가 하나는 문장의 계층 구조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명사구의 계층 구조 그러니까 한 1, 20분 3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완전히 일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np죠. 이것 자체도 np고 보시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1번 3번 4번 그죠. 이번엔 3번은 시스템입니다. 4번은 오버 디바인 자스티스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도 이제 전치사구죠. 그죠. 전치사구니까 이건 역시도 또한 전치사다하기 명사로 분석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너무 크나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줄을 딱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명사구고 이것 자체가 np로서 4번요소고 4번요소가 전치사다하기 명사구고 그 자체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134 숫자만 뽑아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키우겠습니다. 24 이것도 조금 키울게요. 24 134 처음에 이것이 134 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4가 전치사다하기 명사구였죠. 그러면 전치사를 프리포지션 그냥 pp로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더하기 이 명사구 란 말이죠. np 이게 4번이란 말이죠. 4번은 이렇게 됩니다. 4번만 따로 색깔을 표시를 할까요? 음 빨간색 됐습니다. 그럼 이 np 자체도 또다시 134 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p 를 뽑으면 은 역시도 134 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놓을 걸 그랬었나요? 다음에는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자 1번 3번 4번 np 134 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pp 그러니까 134 가 있고 134 아래 134 가 있고 4에 포함되어 있는 np 가 다시 또 134 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속에도 보면 또 명사구가 4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또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3층 1층 2층 3층이 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사실 3층 구조예요. his confidence in a system of divine justice 에서 1번 3번 이게 4번 그렇죠? 4번만 딱 떼서 보니까 이게 4번이잖아요. 이게 4번입니다. 전치사다하기 명사구로서 전치사다하기 명사구로서 전치사는 빼고 1번 3번 또 4번 되어있죠. 근데 이 4번이 또 전치사구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내려오면 전치사다하기 명사구 디바인 자스티스 1번 지금 같은 경우는 4번이 아니라 3번 이건 형용사죠. 2번입니다. 1번 2번 3번 되는거죠. 자 그럼 1 3 4 그리고 1 3 4 1 1 2 3 2 2 3 2 3 2 3 2 3 3 3 4 4번이 전치사 인 더하기 1 3 4 가 되고 그리고 이 4번이 전치사 오버 다하기 1 2 3 이 된거에요. 그럼 1 3 4가 PP다하기 MP가 되었고 그죠. 그러면 PP는 아예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MP가 1 3 4 로 되어있는거죠. 그죠. 1번 3번 오버 디바인 자스티스 1 3 4 이 4번이 다시 내려와서 1번 2번 그리고 3번 자스티스 까지. 그죠. 2번은 디바인 1번은 어디있는지 안보이고 그러니까 이 이 명사구 His confidence in a system of divine justice 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이와 같이 명사구의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절의 계층 구조랑 조금 비슷한 것도 같고 좀 다른 것도 같은데 어떤게 비슷하고 어떤게 다른지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되는거죠. 그죠. 이거는 명사구는 명사다하기 아 전지사구 전지사구 전지사구는 전 어 한글이 입력이 안되네요. 전지사구는 어 전지사다하기 MP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건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느냐 왜 복잡하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니까 이게 절의 계층 구조와 그대로 반복이 되는거에요. 절의 계층 구조와 어떻게 반복 되는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자 이게 방금 제가 열심히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렇게 뭐 아름다운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는건데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절의 계층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됐나요 절의 계층 구조는 절다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sv o c a 더하기 sv o c a 인데 절과 절이 더해질 때도 여기 더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접속사 그런 역할을 했었죠. 접속사 역할을 해서 두 개의 절이 합쳐지거나 아니면 접속사가 없어지면 접속사 대신에 뭘 썼느냐 하니까 동사에다가 툴을 붙이거나 툴 더하기 동사가 되거나 혹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혹은 그냥 동사 원형을 쓰거나 혹은 동사 자체를 아예 생략을 해 버리거나 이 네 가지 방식으로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과 절이 서로 결합을 했던 거죠. 옆에 나란히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sv o c a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절인 경우도 있었죠. sv o c a 중에서 o가 절이거나 o가 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절 역시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이게 c가 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c가 절인 경우에도 이번에는 오렌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도 똑같이 이런 c가 절이 되는 경우에도 접속사가 쓰이거나 동사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a가 절인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a가 절인 경우에도 s가 절인 경우도 있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s가 절인 경우도 있죠. 절인 경우도 마찬가지 접속사 이런 형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 한 칸을 떼 놓고 절의 계층 구조에서 보면 나란히 절이 오는 경우 그죠. 그렇게 할 경우 접속사 역할을 하는 뭐가 있거나 아니면 절의 계층 구조에서 보면 이 동사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거나 하는데 대개의 경우 절이 이렇게 나란히 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거의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간혹 있긴 하지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주로 절이 s가 되거나 o가 되거나 c가 되거나 a가 되는 경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 자체도 하나의 절이고 그죠. 이것 자체도 절이니까 다시 이것 속에 svoca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svoca 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svoca 인데 이 o가 절이더란 말이에요. 절일 수 있죠. 그러면 그러면 o 자체도 또 svoca 이번에는 오란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그죠. 그런데 svoca 의 모양은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란 말이죠. 접속사가 있거나 to를 붙이거나 동사에 ing를 붙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들 중에 또 s나 c가 하나가 어떤 절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또 다시 c도 svoca 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이 절은 또 이 모양이 됩니다. 접속사가 있거나 to가 있거나 똑같은 형식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a가 절이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a svoca 반복되는 거죠. 이번에는 a가 절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포함하고 이 녀석이 c로서 이 절을 포함하고 이 녀석이 a로서 또 이 절을 포함하고 절이 1청, 2청, 3청, 4청 이렇게 개청을 가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이 명사구도 전지사구도 그렇게 됩니다. 명사구도 그렇지만 전지사구가 특히 그렇죠. 명사구는 우리가 mp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합시다. 1번 요소가 있었고 이게 determinar 라고 했었죠. 한글로는 한정사 라고 얘기합니다. 2번 요소가 있었죠. 우리 한글로는 형용사 3번 요소가 명사 4번 요소가 형용사구 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전지사구입니다. 주로 전지사구 그래서 그다음 emm 대해서 나언 페이 주 이라는 전지사구 faut 보다 iada 넓 break 링 핑 크레이를 되는거죠 이렇게 반복이 됐나 말입니다 좀 짤렸네 앞으로 당겨 놓을께요 절의 계층 구조는 옆으로 좀 빼놓겠습니다 설명이 끝났으니까 조금 더 당길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전지사구는 또다시 전지사다하기 명사구죠 또 명사구 잖아요 그러니까 명사구가 또다시 여기 1 2 3 4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명사구 자체도 절의 계층 구조 1 2 3 4층이 되는거 마찬가지로 전지사 명사구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계층을 쌓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형식입니다 보면은 his confidence 1번 3번 요소 외에 4번 요소로 전지사구가 왔죠 그러니까 전지사다하기 명사구가 왔습니다 이 명사구는 a system of divine justice 라고는 명사구에요 그런데 a system of divine justice 도 명사구니까 또다시 어 어 나눠질 수가 있죠 1번 3번 a divine justice of divine justice 4번 그런데 4번도 또 전지사구니까 명사구에 파면 되죠 이 명사구는 이렇게 of divine justice로 그렇죠 of divine justice 라고 하는 명사구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 그림을 할게 아니라 보면은 전지사 다음에 1번 요소 뒷텀이나 한정사라는게 안보이잖아요 안보이는 이유가 뭐냐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사가 있잖아요 관사의 단수일 경우 부정관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단수일 경우에는 어나 언을 붙이지만 복수일 경우에는 굳이 다른 걸 붙일 필요 없죠 아무것도 안 붙인게 그냥 이거에요 어니에 그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설명했었죠 그때 두개가 있다 그러면 그 두개로 구분할 때는 이름표를 두개에다 각기 붙이는게 아니라 어느 한군데만 표시를 하면은 다른거 하나는 표시 안된거니까 우리가 바로 안다는거죠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번은 소위 말하는 제로관사 눈에 보이지 않는 관사들의 부정관사가 있는겁니다 어언과 똑같습니다 특정한 디바인 자스티스가 아니라 불특정한 추상적인 디바인 자스티스를 의미하는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명사구의 계층구조와 절의 계층구조를 완전히 다 설명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우리가 그러니까 뭐 3년 4년 동안 공부했던 문법들을 아 초스피드로 한 두시간도 안되죠 한시간 반 정도만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죠 또 또 아 또 또 네 또 또 감사합니다.